Ding Dong 여기에... 수리임을... 슈가 웨스트 코팅 어 웨스트 코기? 뭐? 한우세트 와인팀 입니다 한우스 와이팀? 오케이 한우 세트 화이팅? 어 뭐 안심 먹는다는데 아침? 응? 아침이야? 아침을 먹는다고? 스킨 스톡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 뭐요? 시 스톡? 야 다른 그릇 하나 가져와 다른 그릇 다른 그릇 하나 가져와 다른 그릇 자, 김치 하나 들어. 치킨? 네, 후라이팬 준비해. 그리고 이제 빨래 뭐 준비해? 형, 형 1승수 형. 제 2승수께 밤이, 밤이 때문에. 밤이. 밤이? 밤이. 아아. 2조 달러 하였느냐. 2조 달러? 인간이 참 대단하지 않냐? 윙가르디움 레비오사? 야, 일어나. 내가 국수 해놨어. 가서 먹어. 무슨 국수요? 잔치국수. 참치? 참치! 아미밤으로 만든 아미밤 비석이에요. 그게 뭐야? 아미로 만든 아미밤 비석이라고 그거 상당히 샤이 나고. 에밀레 룸이야? 지비씨 뭐 어떻게, 뭐 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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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꺼주세요.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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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꺼지라는 거 그게 아니라. 아니, 진짜 여러분 이런 말은 방송에서 안 쓰는데, 지비씨 꺼지세요. 그러니까 꺼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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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꺼줘, 이거 좀 꺼줘. 사버크림 맛있잖아. 사먹는다고? 이틀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 이틀? 윤기 오빠 손 흔들어주세요. 네? 갑자기요? 야, 너무 자연스럽다. 손을 흔들어줘, 그래도. 손 흔들어달라고? 아, 손 흔들어달라고? 아, 손 흔들어달라고? 손 흔들어달라고? 손 흔들어달라고? 손 흔들어달라고? 손 흔들어달라고? 여러분. 뭐야, 여기서 돌아가는 카메라네? 도라르방 냄새 난다고? 도라르방 냄새 난다고? 약간 이거, 이거 약간 윙가디엄 레비오타 느낌인데, 이거? 네, 저에게 서울은 기저귀다. 기저귀? 기저귀가 안 되는구나. 남중이가 면허가 없어서. 저에게 면허가 없어서? 전투하는 final의 타이밍을 그 다음에 계속 노곤떼 수 있어. 이리와 함께 타이밍을 시간이 지났다.